인사들 드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슬픈 사슴입니다 ASM을 하지마 내가 토할 것 같아 마이크가 너무 섬세한 거 어떡해 근데 마이크가 제일 마이크 만지자 유독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저기가 방송 마이크잖아 내가 방송 거기서 방송하잖아 거기서도 이야 모라듣기 같은 거 할 때 거기서 하거든 음 신기하네 다시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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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왜 근데 슬픈 사슴만 소개해 너네도 소개해야지 나는 잠깐만 아이디가 이게 너무 뭐랄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 아이디는 해마이크는 쥔입니다 해마이크는 쥔입니다 이제야 로딩 화면 떴어 난 지금 뭐 영상 나와 왜 혼자 영상 너도 기다리면 될 것 같아 나도 지금 됐어 기다리더니 되네 단축키는 있는 저희 1부터 0까지 눌러 할당할 수 있습니다 윤륜 왜 소개 안 해 윤륜 왜 소개 안 해 너 소리 너무 작아 너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입에 넣고 말해 그래 마이크 입안에 넣어 과연 이 게임은 재미있을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덕포레스트라는 마지막 신화는 지하 5500비트 7개월 전 당신들은 저기서 누구도 살아있는 걸 찾을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펄기르 타고 있군 펄프턴? 정말.. 부진거 같아 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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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들어왔다 이제 뭐 난.. 영년은 안되는데? 아 너도 기다려봐 나도 한참 기다려서 됐어 얘는.. 아우.. 지금 다 로딩중인거야? 나 이제 막 들어왔어 나는 영상이 보이고 오 나 지금 잊어볼게 나 헬리콥터 안에 있어 지금 나 헬리콥터 안에서 지금 뭔가 브리핑을 받고 있어 나는 브리핑 받고 겁나 대기하고 있어 여보 어떻게 넘겨 넘기게 있네 S 누르면 넘기기네 어 됐어 너 눌렀어 헬리콥터 추락한다 안 돼 어 뭐야 어머나 Fight Demons 와우 맥이 있네 오 추락한다 오 나 으도 맞았어 총으로 베이베님 양치하다가 좋아서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추락중입니다 저는 추락중입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J J J 뭐야 J 으으으으으 어우 C 대학생들 모여서 게임하는것 같다고요 우와 40대 아재들입니다 와우 여기여 애들아 어디있어 나 지금 쓰러져있어 어? 나 후드러 맞았어 어우 눈.. 어우 미안 어 추워 여기 너무 추워 어? 이거 뭐.. 주웠다 서비는 이제 얻어놓고 우리보다 늦기 시작했네 너네 기다리다가 난 놓쳤어 계속 대기하고 있었어 윤희는 아직도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어 제일 후진 컴퓨터구나 우리 중에서 제일 후진 컴퓨터 같아 어 좋아 대원들 어 얘 뭐야 왜 돌 들고 있어 오픈 이모전시 온리래 어? 일단 한 사람은 살아야지 윤희는 좀 버리고 일단 우리보다 살자 어 됐다 이제 넘어갔어 아 이제 로딩왔네 아예 돌을 뭐 쑤쓸 수가 있네 어떻게 쑤쓸지 E 누르니까 쑤쓴건가? 슬픈 사슨 그냥 여기 주변에 떨어진거 같은거 상자 같은거 까 상자깡에 상자깡에 오 쥐 누르니까 돌 쑤쓴 이게 뭐야 얘 바보 아 얘가 이게 뭐지? 어디 내 앞에 내가 살렸어 다 한 명씩 안 살리나? DVR 껐어요 다시 새로거침 해주세요 스쿨님 얘 바보야 그냥 우리가 시키는데로만 하네 물 맞았다 어디 어디 윤희 3915 얘 아니 내 앞에 있는 애 어 너 어디갔고 거기 또 언제갔어 길 건너와 물로 건너서 아 발 시려 야 여기 가방에 있는거 왜 안 주워갔어 그러면 너네 목소리가 왜 안들리지 목소리 안들린다고? 나는 어 들려? 어 뭐야 나 약 먹었어 갑자기 나 전투식약 먹었어 어 여기 뭐가 많네 잡동산이가 오 인벤토리 아이 누르니까 인벤토리 확년해 좋아 각자 템파밀 좀 해 비상배낭 무전기 다용도 나이프 벽돌 두개 뭐야 상대방 가방도 훔칠 수 있나 어? 어? 준희 가방 뒤로 가니까 열기 같은게 뜨는데 아 섭이 열지 마 뒤에 가니까 열기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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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꺼져 어 나도 갑자기 전투식량을 먹었어 아 왜 자꾸 아 아 피가 없구나 지금 좀 뭐 그것 좀 먹자 윤륜 뭐해? 난 지금 보고있어 여기 뭔가 열심히 가방이 주변에 가방인줄 알았더니 돌이네 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갑자기 아니 잠깐만 여기서? 전구를 왜 들고 있는거야 나 아니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 뭐부터 해야되는거야 이거 나무를 비상배낭을 여세요 인벤토리가 있네 여기 아 인벤토리 있어 소나파래 일단 여기다 돌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져와서 싸야된다고? 나 여기 이 이 이 뭘 해야되는거지?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아니 맨 처음 그 주슨거 있잖아 도끼하고 있는거 도끼랑 이런거 들어있는 가방 그래 이거를 가운데로 와 갖고와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정섭아 뭐라고? 아까 그 뭐 열었잖아 어 그렇지 거기서 오른쪽 위에 있는 반짝이는거 있잖아 어디 너 누구랑 얘기해 너한테 얘기하는거야 정섭아 나 지금 가만히 서있는데 방송 보고 있는데 아 그 딜레이가 있어서 아 딜레이가 있구나 방송 보지 마세요 인벤토리를 열어라고? 인벤토리 열면은 그 종이백에 지퍼백 같은거에 도끼랑 들어있어 그거 꺼내 도끼랑 들어있어 그거 꺼내야 돼 인벤토리 보면 다 나와있어 글씨가 지상배낭? 어 군용 도끼랑 꺼낼 수 있어 어 일단 도끼부터 꺼내야 돼 다용도 나이프 어 나 꺼냈어 나 도끼 없는데?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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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기 자크에서 귤 눌러가지고 꺼내면 되네 군용 도끼 들기 나 군용 도끼 들었어 그냥 막대기인데? 아 근데 이게 목적이 뭐야? 목적이 없는거야? 일단 그냥 살아나가는건가? 그러게 나 잘 모르겠어 뭘 해라라는 목적이 없네 여기 여기 일단 뭐 아까 뭐 엠피씨 있다고 하지 않았어? 어 엠피씨야 여기 있네 이 친구한테 말 걸어보면 쟤한테 쟤한테 글씨 써가지고 날아오라 하거나 이런거 시킬 수 있어 나무를 베자 오케이 오케이 어 얘를 젤... 시프트 누르면 빨리 간다 오 좋아 나무를 일단 베 보자 젤다도 일단 나무를 베면서 시작했어 원설기초기획이라고 아니야 젤다는 알람 듣고 먼저 일어났어 야 나무가 전혀 반응이 없는데 아니야 젤다 오 야야 나무... 나무 뭐 아 젤다가 아니야 링크 링크 야 나 나무 들었어 야 B 누르면은 일어나세요 링크 탱 열리거든? 거기에 텐트 만드는 방법이 나와있어 뭘 누르면? B 키 누르면 넘어간다 나무 넘어간다 넘어 넘어간다 나뭇가재랑 뭐 종이 같은게 더 포레스트 나 때렸어 누가 포레스트 두번째 2인가 이쁘다 야 내 나무는 왜 안넘어가 때렛감 오오 나무를 들어 전기우탱트 불 라이크 오오 나뭇조각이랑 정화불 이건 뭐야 기본불 기둥불 오오 와 넘어간다 우오오오 으오오오 아 주니 맞출 수 있었는데 일단 모닥불을 피워보겠어 날씨가 추워지는거 오 텐트 집 어디다 지을까 텐트를 야 지금 저거 우리 게이지가 줄줄 불고 있어 빨리 이거 저 게이지가 줄기 전에 우리 집을 지어야 돼 야 뗄 감, 뗄 감도 만들어야 되네 전기 울타리도 있고 별거 다 있다 그러게 어 머리 아파 이거 아 나 지금 빨리 야 어디서 오 좋아 하늘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? 일단? 여기 너무 춥잖아 난 그래서 여기 불 피우려고 했는데 여기서 야영을 하자고? 이 눈밭에서? 상징적으로 해라 그래야지 우리 어? GPS 추적기를 장비하려면 MP를 누르래 이거 어떻게 해? 여기 있네 야 GPS 추적기 봐봐 네 지크님 말씀해주세요 그러면은 아 저기 동굴이 있나? 전혀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게임이라 그래서 한 건데 정작을 패서 뗄 감 뗄 감을 만들었어 전기 울타리 오 전기 업그레이드 와 뭐가 많네 이거 책 보고 만드는 거네 다 책이 다 있다 책에 다 있다 야 야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게 되는데? 어? 야 일로 와봐 얘들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나 있는데 와봐 북쪽으로 텐트가 있어 여기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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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 동굴하고 야 뭐 퍼프턴 가족찾기 비팀찾기 뭐 미션이 있는데? 야 나 여기 위에 있어 어디까지 갔어? 슬 나 이름 다 보잖아 내 이름 보기잖아 초록색으로 아 그래 야 준희 너 왜 그걸로 날 때려 어? 왜? 니가 지금 도끼로 나 쳤잖아 나 피났잖아 아 그래? 호해질게 호 어 에이 그건 좀 피 안나는데 아까 났다고 아 그래 아 지크님 그 컨셉은 알아요 어디까지 간 거야? 아 여기 텐트촌 있다니까 빨리 와 여기 누가 여기 먼저 살았었어 지금 아하 어? 그러네 그리고 여기 동굴이 있어 공짜집이 있네 공짜집 야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봐 이거 빨리 뭔가 풀을 나는 왜 돌을 계속 들고 다니는 거야 야 죽어 죽겄네 오 여기 벚주라고 주라고 있어 어 그래 밭들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천도 있고 오 동굴 동굴 여기 잠도 잘 수 있나본데 여기서? 다 파밍해 다 파밍 뭐가 뭔지 모르겠다 동굴이 한번 들어 볼까? 어? 어? 내가 비닐을 깔았어 야 동굴에 시체 있어 야 장작 펴야 되는 거 아니야? 장작 일단 그래서 그래서 내가 장작 동굴에 시체 있어 어 동굴에 시체 있어 아니 장작부터 피자고 윤 어디가 있는 거야? 동작 펴고 있잖아 어이씨 어 여기 시체 어 무서워 어 어 토끼 어 토끼를 쫓아다니고 있어 어 이거 GPS를 여니까 저런게 보이네 동굴 안에서 불 피는 게 낫지 않겠어? 그래 동굴에 어딨어 동굴 바로 벽이 있잖아 어 여기 있네 토끼 못 잡겠다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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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쳤다 난 밧줄을 왜 달고 다니고 있는 거지? 이거 어디 본 거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? 천도 얻었고 뭐 이렇게 잔뜩 죽기는 죽는데 이거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구만 내려놓고 싶다 정말 오드카병 찬 오 나 화염병 만들었어 오 뭘 만들기 시작했어 문명인이 돼가고 있어 와 야 나무를 빨리 모아봐 우리 불 불 좀 피자 여기 춥다 이제 뭔가 게이지가 우리 줄고 있어 그만 야 근데 내가 아까 열심히 장작 펴놓은 거 어디 갔지? 아 근데 여기 우리가 텐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면 돼 불은 펴야지 이거 폰 어떻게 놔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에너지 빠가 있다 나는 나무는 어떻게 나무 이거 어떻게 놔야 돼 라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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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 야 근데 이거를 거의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거 어떻게 아는지 아는 사람 없을까요? 나무는 어떻게 놔야 돼? 아 됐다 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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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 어떻게 피는 거야? 불은 기본 불이 일단 나뭇가지랑 야 뭐가 있어야 되는데 라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라이터 있어 지금 지금 그러면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어떻게 구해?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구해야 돼 지금 나 밧줄 왜 들고 있냐고 도대체 나뭇가지 구해와 내가 불 붙여줄게 아니 아까 운명의 장작을 팼는데 윤년이 여기서 뭐해? 어 어 니 누가 나 니 쉣끼가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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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오해야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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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오해래 오해가 뭐야 이거 누가 깔았네 여기다가 이거 내가 깔았어 나뭇가지를 나뭇가지를 구해요 일단은 도끼를 들고 장작을 못 패넣어 나 아까 장작 되게 많이 팼는데 아 이렇게 아 아 알았다 우와 장작 팼다 아니 그 장작은 팼는데 라이터를 어떻게 쓰는거지? 일단 나뭇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장작이 아니라 일단 먼저 장작은 지금은 소용이 없는건가 나뭇가지가 없어 나무는 있는데 나뭇가지가 아까 텐트 재료이기도 했거든 얼 나뭇가지 나뭇가지 나뭇가지는 어떻게 만드는거야? 나뭇가지는 어디 떨어져 있지 않을까 젤다도 보면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잖아 와 이거 되게 할게 많다 어 토끼다 윤륜은 뭐하니 토끼 어 나뭇가지 여깄다 아 여깄다 찾았다 나도 찾았어 여기 나뭇가지 있어 흰색으로 나오네 아 바닥에 떨어져있네 자 이제 올라가서 불을 펴보자 그래 엉글어내서 불을 펴봐야지 토끼 잡아 저 토끼 어떻게 잡으냐 저 토끼 잡으려고 막 이렇게 수집통나 뭐 아 야 여덟개 세개 뭐 세개 야 여기 내가 집에 형태의 틀을 만들어놨어 오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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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료를 모으면 돼 아 지금 뜬게 이거야? 어 통나무 반쪽 세개 넓반지 4분의 3토막 세개 넓반지 서른다섯개 이거 다 모아야 돼? 다 모아야 돼 쩐다 이거 일단 동굴에서 좀 뭐라도 하자 일단 동굴에서 좀 뭐라도 하자 이야 이거 어떻게 했지? 나뭇가지 여어있어 되게 불 분칠전하네 불친절하네 이게 오케이 오 불폈다 어떻게 해 어떻게 어디 있어? 아이타로 안에 안에 동굴 안에 야 나 화염병 들고 있어 오 불폈다 아 아 너무 좋다 아 아 아 좋다 보고만 있겠네 불멍이다 불멍 앉아 앉아 얘들 앉아 얘들아 얘들아 뭐 먹을 거 있니? 코에 좀 줘 봐 배고프다 야 나 에너지 빠있다 나는 야 혼자 처먹는 거야 지금? 쟤 개맛있네 오오 잠깐만 오오 나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물 왜 붙여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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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나 화염병에 물 붙였어 미안해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나는 개똥벌레 노래 불러 어? 노래 불러 지금 지금 노래를 할 때야 지금 진거 가 없네 할아버지 저기 개성 무더위 여기서 여기서 해주시면 안 돼요 조개 껍질 먹고 윤희는 뭐하냐 밧줄 들고 여기서 너 뭐하냐 뭐하냐 이 새끼야 어? 체력들잖아 널 죽이려고 했었던 거야 널 죽이려고 했었던 거야 그렇다면 또 귀를 들고 안아 부정기 바보 지갑 불나방이냐? 윤희 불 붙었어 윤희 멍충이 멍청이 멍청이 불 붙었어 꺼렸나 꺼렸나 너무 근데 어렵다 진짜 뭐라야될지 모르겠다 이거 이렇게 여기서 뭔가 마을을 짓고 뭐 집을 짓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네 야 이거 빨리 나무 캐서 옮겨 여기다가 집 지어보자 이거 한번 우리 이거 집은 하나 짓고 끝내자 그래 집은 하나 짓고 끝내보자 나무 뭐 어떤 거 가지고 수집 그냥 일단 통나무 큰 거 통나무 4분의 1토막 내가 4분의 1토막을 한번 가져가 볼게 오 지금 집 밑 기둥 완성되고 있어 지금 이거 위치 못 옮기나 이거 혹시? 위치가 너무 생뚱맞은데 이거 왜 거기다가 그렇게 써 어 아니냐 뭐 테이트로 해봤는데 이거를 오케이 버렸어 일단 버리고 위치를 잡자 2 호영.. 호영통 별채 오 별채 뭐지 장작을 갖다 놨는데 왜 안 타지? 근데 이거 이거 GPS 어떻게 꺼? 아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자 내가 통나무 가져간다 야 여기 저기 근처에다가 여기 저기 산장 별장 우리 여기 별장 틀 어디갔어 틀 지 누르면은 집에 던지던데 여길 바꿨어 야 여기다 여기다 별 별장 여기다 왜 이렇게 멀리 있어 또 야 내가 하나 놨어 지금 나무 여기다 여기 나무 캐서 여기서 바로 해야지 이렇게 뭐야 그렇지 그렇지 오 야 같이 하니까 우리 금방 하겠는데 이거 이거 통나무 이거 75개 있는데 아니 이거 40개냐 이거 빨리 힐링 게임 힐링 게임이었어? 어 이거 힐링 게임이야 야 이거 시간이 실시간이냐 이거 야 이거 동물의 숲이랑 비슷한 거야? 예 몰라 동물의 숲 그 성인판 아닐까? 아 동물의 숲 같은 거구나 오 벽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거 이거 맞지 이거 아 이거 이제 밤 되면 저기 쳐들어올 거야 아마 이거 우리 그때까지 아 이거 집이 너무 작은데? 거의 뭐 약간 그냥 변수 수준 아니야? 근데 이걸 만드는 이 동굴에서 생존하는 게 더 낫지 않나? 추워 추워 동굴은 이 집이 더 줄 것 같은데 이 집이 더 줄 것 같은데 만들어서 살아야지 왜 언제까지 자가를 가져야지 자가를 어? 전세를 살 거야? 언제까지? 우리는 자가를 갖는 게 네 여기다 차가 점점 쥐고 있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무슨 미션이 있었다니까 GPS에 뭔데 한번 눌러봐 누구를 찾아라 뭐 있었는데 아까 이거 뭐야 4분의 1토막 이거 갖다 버린 거야? 야 이 자식 놀고 있네 이 자식 놀지 말고 이기네 너 건설 편한거죠? 뭐 하나 따라가 봐야겠다 오오 조작법이요? 잠시만요 응? 쟤 어디가? 야 오 와 한 번에 두 개도 들을 수가 있네 MPC 보니까 한 번에 두 개 들어가지고 건설하고 있어 오오 아 GPS가 M이구나 응이라고? 근데 왜 아까 내가 물어볼 때 아까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아 이거야 아 알고 있었어 라이터가 L이야 L 이거 막대기를 어떻게 불어트리는 거지? 왜 이렇게 안 불어져 이거 근데 널판지는 아 이거 통나무를 쪼개서 널판지 만드는 건가? 와 아니 미션이 미션을 어디서 보는 거야 대체 아까 미션이 있었는데 분명히 아 이게 전차 폭탄을 만들 수 있구나 잠시만 잠시만 캔디다게 엉 맛있다 에너지파 느낌표로 가야되는 거냐 내가 갔다 올게 혼자 가면 죽어 어 느낌표가 되게 멀리 있는데 아 그래 지크님 감사합니다 우와 넘어진다 야 우리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뭐야 깜깜해졌어 어두워졌어 안돼 어 널판지 이러다 죽어 다 죽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집을 완성한다고 안 죽을까? 다리가 세 개 달린 여자야 뭐야 이거 어? 다리 세 개 달린 여자야 쟤 뭐 보고 있는 거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왜왜왜왜왜 진짜 다리가 세 개 달린 여자야 이게 팔 편이야 이게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아 그래? 때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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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추는 거야 어 진짜 우리 편이 우리 편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 편이야 춤추어서 우리 편인지 아는 거야 아니 어디서 봤어 도망가는데 쟤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쟤 춤추다가 도망갔어 창피했나 너무 무섭다 야 밤 됐어 어떻게 해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섭다 일단 동굴에 불을 피자 불은 아까 펴놨잖아 내가 그거 아직도 있나 이제 수십 통나무 반쪽 통나무 와 깜깜해 통나무 반쪽 있어야 된대 와 깜깜해 와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 깜깜해 와 깜깜해 무서워 안 봐 무서워 통나무 반쪽이 필요하대 오 무서워 들어가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야 너 뭐하는 거야 야 너 어디야 안녕 오 깜깜이야 안녕 뭔 소리야 나야 뭐야 쟤 깜짝이야 나 진짜 일하면서 채팅치기 힘들어가지고 들어왔어 야 일단 동굴로 후퇴다 야 이거 야 동굴로 가자 동굴로 야 근데 밤새도록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홍과 체험 차연이나 을 보라 야 여기에 텐텐스 무서운 일이 있었지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 여기가 더 무서워 인마 이런 거 안 돼 여기 오 불 꺼졌어 야 같이 가 와 리얼한데 여기 어 불도 꺼졌네 야 불 불 피웠어 야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이야기나 좀 해봐 뭔가 목적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귀신 얘기 좀 해봐 야 일단 야 일단 앉아 귀신 얘기 귀신 얘기 줄이나 펴놓고 귀신 얘기나 해라 황제도록 해야 돼 여기서 어 줄 펴놓고 귀신 얘기해 그냥 야 이거 바닥에 깔려있는 거 뭐야 이거 나무야? 내가 아까 장작 펴왔는데 안 붙어 불이 아 이거 현실 고증 꽝이네 이거 뭘 잘못 알고 있나 봐 뭘 잘못했나봐 그러네 으이 어 뭐야 으이 아 뽀개지도 않는다 그냥 뭔가 여기 불장난하다가 그냥 일사탄소로 내 사랑은 불장난 야 앉아봐 우선 얘기 좀 해봐 죽을 구우실 건가요 그러시면 어? 야 뭐 오징어라도 뭐 갖고 와봐 여기 뭐 없냐? 아 이거 아이템을 여기다 놓으니까 나온다 뭐가? 그 이렇게 쫙 펼치는 거 있잖아 어 아이템을 올리면 조립할 수 있는 게 나와 고양이 사료? 고양이 사료를 왜 그러니까 고양이 사료를 왜 여기서 만들라 그러지 그냥 만들 수 있는 나중에 고양이도 키우나 보지 아 아 뭘 야 플러그 보드카 보드카병 아 화염병이구나 이거 오 현금 태웠어 나 방금 어두우니까 저기도 안보여 레시피도 안보여 어? 아직 그거 불 키울 수 있는데 근데 윤희는 왜 말이 없는 거야 윤희는 지금 딴 거 하고 있어 아 뼈가 뭐 뼈가 뭐 뼈를 주웠어 여기 시체가 여기 있던데 어 그게 깜깜해졌어 불이 아 불이 꺼지는구나 이제 밤새돌아? 아니야 오 되게 어두워졌네 나가볼까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 탐험하자 우리 탐험 이거 보여야 탐험하지 한치 앞도 안보인다 와 이렇게 안보이냐 뭘 진짜 나올거 같은데 나올거같아 횃불같은거 못만드나? 횃불 만드는거 있었어 뭐 들고다니는 불같은거 있지 않을까? 어 그거 아까 있었는데 그거 하려면 천이 있어야 돼 천이 있어야 된다고? 횃불같은거에? 어 나뭇가지에 천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라그랬는데 너무 어두운데?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이번 게임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윤희님은 뭐하고 있는거야 아래 뭐하고 있는거야? 이거 뭐야 밝아졌다 밝아졌어 아 달 떴다 달 아니야 여기 불이 펴졌는데 몇 년 얘기좀 해 너 얘기 너무 안한다 하든지 말든지 왜 저러는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너네 여기서 뭐하냐 근데 아 너네 여기서 뭐하냐 근데 이거 나무 도면 누가 멘붕이야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 야 좀 빨리 근데 신양을 보여 신양 자자 야 여기 들어와 텐트 아 너네 아 너네 네 명이서 다같이 자면은 아침 되는구나 야 근데 지금 목말르고 배고파 어 그러네 텐트에서 저장도 할 수 있네 어 물은 저 밑에서 먹을 수 있어 어 아까 먹었었는데 근데 배고픈데 먹을거 없어? 토끼 토끼잡아 토끼가 우리 잡겠다 토끼가 우리 먹어야 돼 내가 어떻게 잡지 쟤? 얘 통조림 먹었어 내가 통조림 야 혼자? 야 나도 줘 안돼 물 마셔야지 일단 진짜 오압 뭐야 물 마시는데 왜 으악 그러지? 그지? 아 너무 추워서 차가워서 그런가? 어 나 체력이 낮대 의약품을 찾아야된대 죽였다 이렇게 가는거구나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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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들아 얘들아 나 그 저기 동굴 들어가서 같이 옆에 해골 옆에 누워 있을게 안돼 일해 일 일해 일해 빨리 오 그래도 저기 물은 좀 차네 제이지가 물 마시면 에너지파가 없는디? 배가 고픕니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배고파 우와 이와중이도 아까 우리는 밥 먹고 왔는데 얘네는 야 인벤토리도 불을 밝힐 수가 있네 색깔도 바꾸고 어 맞아 맞아 가능해 왜 얘기 안해줬어 안한 줄 알았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통조림 먹었어 어 나 통조림 나 캔따기인데 나 통조림 줘봐 일단 캔따기 있어? 어 아 나도 먹을 것 좀 줘 그냥 우리둘이 나랑 먹자 그래 일로와 이쪽으로 와 이걸 근데 집어 어떻게 됐지? 꺼내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어? 고양이 사료? 아 잠깐만 내가 핏 잡아서 뭐가 될 것 같은데 야 야 통조림 먹었어 너한테 배낭 배낭 배낭을 열어봐 배낭을 난 내려가겠어 더 이상 못살겠어 이 산을 내려갈거야 밑에 가면 뭔가 먹을게 있을거야 나 간다 안녕 어 여기 통조림 먹었는데 난 떠날거야 난 떠날거야 야 배고프니까 뛰지도 못하네 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어 진짜 배가 산으로 간거네 야 뭐 좀 은선아 뭐 공략 좀 봐봐 어떻게 해야되는지 우리에게 가이드를 줘 어 검색해봐 죽어 그냥 너 이리나에 꺼져 너 어 야 너 나가 너희들은 살 자격이 없어 쟤 누가 초대한거야 쟤 너야말로 그냥 혼자 들어온거야 쟤 야 익산에 오지 않은 자 참여도 하지말라 어 여기 내려가다 나도 가고 싶었다고 어 다리 세 개 있는 여자다 저기요 나 잡아 나는 난 내려간다 여기는 풀이 풀이 좀 있어 저기요 저기요 밥 좀 주세요 다리가 세 개 있으면 어떻게 구는거야 팔도 세 개야 팔도 세 개야? 응 뭐야 그냥 도망갔어 나 물 마시는데 그냥 도망갔어 뭐 이렇게 생겼어 야 쟤 저 우와 야 얘들아 나 봐봐 죽었어? 높은데다 점프했더니 죽었어? 어 여기 낙댐도 있네 있지 어 돌이다 야 섭이 어디까지 야 야 야 나 나 잡혔어 뭘 누구한테 잡혀 여기 이상한 뭐 이상한 원시인들 막 있어 아이고 아이고 식인종이 잡혔네 끝났네 어 어디 잡혔네 아 이쪽에 있구나 낙댐이 있을 줄 몰랐지 어디 꽂혀있는거야 지금? 묶여있는거 같은데 꽂혀있으면 죽었겠지 야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 이렇게 블루베리 같은거 있어 따먹을 수 있어 야 지금 내가 잡혔는데 블루베리가 문제냐고 야 야 내려와봐 그럼 아이고 뭐야 야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눈도 없어 눈 야 나 돌 도끼 만들었어 언제 내려왔어 야 돌 도끼 근데 어따 써 여기 야 여기 저기다 아까 그 물 흘러내리는데 거기 제일 아래 지역인거 같애 야 니네 뭐 어디까지 간거야 왜 이렇게 멀리 갔어 어 이게 뭐야 윤은 또 언제 저기 갔어 어 너도 잡혔냐 윤도 잡혔냐 형 우리를 끌어줘왔구나 나도 잡혔어 방금 잡혔어 방금 잡혔어 방금 잡혔어 아니 말도 없이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도착하다 그런가 어 이거 이렇게 형 형 도와주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나도 잡혔어 어 야 어떻게 어떻게 빠져나갔어 야 여기 막 나 열매 아 어 여기 열매 같은게 있네 땅에 먹으면서 자꾸 웩 그러고 있어 어 아 이거 먹으면 안되는건가 보다 먹으니까 뭐 뭐가 다 아 칼로 어 칼 도와줄게 어디야 야 어떻게 여기까지 갔냐 아닌가 잡혀서 그걸로 끌고가서 오 오 야 거길 처트화 시키고 있네 야 그래 거길 뺏자 우리가 원신이 약하네 집 질 필요 없어 그래 가자 고기 없나 고기 배고파 지금 뭐 먹을거 없나 야 이거 배고파서 이거 살겄냐 이거 큰일났다 되나 어 잠깐 저기 온신 온신인들 막 가고 있는데 나도 잡히는데 근데 이런거 뭐 아이템 뭐 모자이크 안해도 되나 어 어 어 왜 어떤데 어 막 피 나오고 이러니까 아 괜찮아 난 지금 밖에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다 야 뭔가 찾는거 같은데 골맹이랑 막대기 되게 많네 여기 야 나무 열매 같은거 너무 배가 고픈데 어떡하지 야 너 뭐야 그거 얻어놨어 야 야 야 야 원신 온다 원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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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야 니네 도대체 어디까지 온나 어 나 맞았어 어 나 맞았어 어 나 맞았어 어 안녕 아니 뭐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 어떻게 된게 야 내 원신 두 명 잡았어 원신 아니고 식인종이래 아 어 블루벨이다 어 먹어도 되는건가 보네 얘네 어 왔어 또 잡혀온거야 거기 어 왜 나 왔어 우리 계속 잡혔다가 탈출했다가 그러고 있어 협동국에 가자 협동국에 가자 배고파서 힘이 없는데 야씨가 내가 왔다는 중이야 식인종들이 되게 착하네 묶어놓고 칼도 안 뺏고 나 왜 이렇게 자꾸 나 배고파서 힘이 없나봐 와 얘 왜 이렇게 잘 싸워 뭐 나 죽은거 야 내가 갈게 아니 근데 도대체 너희들 어딨는거야 어 뭐야 나 잡혀온건가 죽은건가 야 나 돌 나 돌 도끼 장돼 있어 이 누르면 돼 이 내가 갈게 이 눌러서 탈출하면 돼 윤희 뭐하냐 윤희 윤희 지금 스텐을 들 수가 있는데 어 어 저기 사슴이다 사슴도 있어 야 잡아 잡아 사슴 오 깜짝이야 어 뭐야 뭐야 사슴 못 잡나 어우 이거 너무 잔인한데 이거 음악을 틀었어 내가 틀었어 뭐야 됐어 우리가 먹었어 이건 우리가 여기 먹었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못 타야 된다 오 야 나 뭐 못 탔어 나 나 나 내가 들고 있는 스피커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가 방금 맞네 아니 나 배고파 밥을 어디서 먹어야 돼 아 내 뒤지는데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뭐 타고 있어 이거 이거 몰랐어? 아 타고 있었던데 이거 어떻게 내려 이거 아우 씨 어 야 나 야 나 뭐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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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재창 또 어디오는가 펩걸 진짜 생존이네 어디 어디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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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판 생존이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오 얘 얘 봐 얘 뭐가 오 야 야 나 횃불 들었어 벌건 대낮에 횃불 들었어 지금 저리 했어 어 횃불이 중요한 게 지금 야 윤희 빨리 내려와 야 야 이 식인종 식인종 어떻게 얘로 끼니를 때우자 우리 식인종으로 끼니를 때우자고? 식인종으로 먹자고? 먹자고? 어떻게 먹어? 몰라 식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배고파 죽게 돼 지금 그게 문제야? 아 이거 어떡하지? 먹을 게 없냐 이렇게 여기 굶어 죽겠다 그러다가 불 위에다 놨는데 안 익어 야 내가 식인종에다가 실체에다가 불 붙였어 아 야 잔인한 새끼들 이게 뭐야 야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 배고파 그렇지 굶어봐 지금 지금 야 블루벨이 어디 있는데 어? 잠깐만 통조림이다 야 나 체력이 다리 세개 여자 쟤 어떻게 어떻게 뭘 놓고 있어야 돼 쟤? 야 다리 세개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 아니야? 야 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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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참나 야 전라 순수한 척한다 어 나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 와 나만 쓰레기 만드네 구경 구경 야 물고기라도 어떻게 잡아봐 야 걸어다니면 힘드니까 이거 타고 다녀 어떻게 잡냐고 또 왔다 식인종 식인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세상인 거야 여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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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토피아 다리 세개 팔 세개의 식인종까지 해가지고 근데 아까 거기에 뭔가 뭐가 많긴 했다 오 나 물고기 잡아 먹었어 어? 어떻게 해 체력이 반이나 찼어 장난 아니야 어떻게 잡아? 그냥 도끼로 치니까 잡혔어 도끼로 치니까 잡혔다고? 어 에이 물이나 마셔야지 어 나 또 먹었어 지크님이 배민 시켜요 하시네 배민 시켜요 그냥 배민 시켜요 배민 시켜요 어 만당 찼어 얘들아 물고기 어디 있어 물고기 나 있는 데 있어 물가에 있어 아 근데 이게 그냥 잡아서 가는 건 안되나? 무조건 먹는 거네 여기 있어 이거 먹어봐 나 있는 데 어 물고기다 일로 와 일로 먹어 이거 나 먹었어 뭐야 생식이네 생식이야 그래서 야 화식은 안 돼? 그니까 나 잡아가지고 들고 가려고 가고 싶은데 무조건 먹는 거야 그건 뭐 또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장비 있어야 잡는 거 아니야? 야 나 들고 가는 건데? 어 나 꽉 찼어 물고기 두 마리 먹으니까 꽉 차네 어 됐어 됐어 이제 나 왜 안 먹어줘 어 이거 도끼로 일단 잡아야 돼 도끼로 쳐서 잡아야 돼 도끼로 쳐서 잡아야 돼 살았어 한 시름 나왔어 아 야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다 야 좋아 나는 없어 물고기 없어 나만 없어 물고기 나도 없어 거의 물고기 막 튀어오르고 막 난리 났네 이쪽에 와봐 어 거기 아니 어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잡으면 일부러 물고기가 잡힌다고? 어 그렇게 해서 잡아서 그냥 주워 먹었어 그냥 주워 먹었어 안 잡히는데? 니가 그러면 이제 뭐 그물 같은 거 없나?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먹는 게 해결이 됐으니까 저기 느낌 표현인데 한번 가보자 해결이 됐다고? 해결 안 됐다고? 정신호는 아직 해결 안 된다고? 아니 안 먹었어 물고기를? 아니 안 잡힌다고 와 답답하네 이 친구들 와 와 진짜 퍼네 야 야 저기 왜 이렇게 못 잡지? 야 여기서 잡아야 되네 야 거기 튀어오르는 애들 잡지 마 거기서 튀어오르는 거 안 잡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애들 잡아야 돼 얕은 데서 어 얕은 데서 잡아 우리 먼저 가고 있을게 저기 저기 가자 제일 가까운 느낌표 어 북쪽으로 봤을 때 한시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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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수제창이 있는데 나 아직도 배가 고프대 두 마리 먹어야 돼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에 꽉 차 누가 여기 자전거 놓고 갔어 내가 내가 어 뭐야 팔 같은 건 없나 어?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? 어? 만들어야 되겠지? 야 윤희 거기서 자꾸 가지 말고 이쪽 위로 좀 올라와서 여기 얕은 데서 해 여기서 잡았다며 거기 말고 좀 더 위에서 해 위에서 너 그러다 굶어 죽어 인마 좀 나눠 먹자고 아따 못 잡네 이거 어 여기도 있다 도끼로 물고기를 잡는 것도 웃기지 계속 배가 고프구만 생각보다 머네 이거 잡았다 생각보다 멀어 아 먹는 장면이 나오는구나 응 그럼 아깐 나 잡고 안 먹은 거네 어? 야 나 창으로 잡았어 물고기 어 그럼 꼬치 해서 먹을 수 있나? 어 야 이거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일로 와봐 두고 윤희 내가 줄게 나 지금 생선 먹고 있어 아 그래? 아 먹었다 꼬치로 해서 먹으면 저 불로 해서 지져서 구이로 해 먹을 수 있는 거나? 몰라 그 모닥불 없나? 모닥불? 야 누가 여기다 불 좀 떼어봐 아우 힘들어 어? 나 느낌표 있는 대로 왔어 이거 먹어봐 뭐 GPS가 막 띠띠띠띠 울려 뭘 먹어? 꼬칭이 밖에 없는데? 어? 물고기 안 보여? 어 꼬칭이 밖에 안 보여 어? 물고기 잡혀 있어 물고기가 잡.. 물고기 잡아 있는데 그냥 내가 먹어야겠네 난 꼬칭이 밖에 안 보여 그래? 난 내가 먹을게 어 맛있게 먹네 야 슬픈 사슴 있는데 가보자 그러면 뭐 있어 거기? 뭐 있어 GPS가 막 계속 띠띠띠띠 울려 뭐지? 어디야? 느낌표 있는데 왔어 느낌표..우와 씨 멀리도 갔네 한번 달려왔어 아 맞다 아까 석구님들이 후원해주신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과일은 없나? 저녁에 그걸로 애들한테 고기 사줬습니다 진짜 비벼돌이 들릅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나 아까 산 뭐 이렇게 열매 같은 거 따먹었는데 뭐 먹덕이 소리가 이상해서 웩! 하더니 막 좀 피가 달았어 아 여기 뭔가 동굴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숲에서 타기 되게 힘드네 아 이거 숲에서 타기 되게 힘드네 안 돼! 어! 나 죽어 이거 맵 엄청 넓다고 하던데 엄청 넓어 음 초코바 주셨다 초코바 어? 여기 초코바 아 위에 초코바가 떨어져 있는데? 있네 과일 뭐 저런 거 어 블루베리 먹었어 블루베리는 맛있어 슬픈 사슴에게 간다 저 멀리 갔네 어 토끼 귀여우니까 봐준다 잡아야지 뭘 봐줘 야 다람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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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우니까 봐준다 어? 어? 왜왜왜 아니 왜 느낌표로 아 이것이 힐링인가 블루베리와 함께하는 어? 야 너 거기 숙인종 있다 야 아! 어? 야 내가 몇 대 때렸는데 도망갔어 아 이게 뭔가 했는데 위에 자살했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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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라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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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초코바 거기 어 그래 거기 거기 로프를 끊어봐 로프 로프 거기에 위에 위에 거기 보면 바위 있지 튀어나온 거 어 바위에 로프로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 와 초코바 있다 존나 맛있다 초코바 말고 거기서 도끼로 한번 끊어봐 도끼로 아 이거 끈을 내릴 수가 있구나 끈을 내려봐 야 야 초코바 오 됐다 떨어졌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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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나 어우 야 너무 배부른데 과식했는데 나 후레쉬 줬어 후레쉬 어 나도 후레쉬 있다 여기 후레쉬 오예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 됐다 끝났다 이제 후레쉬 하나 얻었다 계속 숙인종이 우리 주위에 막 있어 왜? 계속 쫄차 다녀 내가 아까 두 대 때렸어 여기서 떨어지면 아플까? 어? 아퍼 어 어 캔따게 난 안 아프지롱 어 통조림 오 통조림 캔따게 있다 어서오세요 야 좋겠다 같이 먹자 캔따게 여긴 동굴 없네 동굴 야 이거 같이 먹을 수 있나? 지금 통조림 있는데 우와 통조림 아직 배 안 고파 이거 뭐지? 와이파이 무슨 워치 같은 거 주웠는데 고양이 사료야 고양이 사료 이거 먹어야 되나? 고양이 사료 맛있어 그 저게 완전 단백질이야 짜씨 먹었어 어때? 오오 꽉 어 포만감 짱이야 아 이거 헬기 부르는 건가 보다 뭐라고? 뭐지? 어 블루베리다 뭐야 갑자기 왜 에코가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어 진짜 에코 에코 왜 이렇게 심해 이거 뭐 켰니? 피가 켰니? 뭘 켜? 어 이제 괜찮아졌다 어 은선이었나? 나? 아니야 GPS 그럼 호나 해결했어 야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그래 그래 가보자 아이언 GPS가 어디냐 저... 와 되게 멀어 어 잠깐 여기 위에 텐트 있는데? 어디 하얀색 이거 텐트 아니야? 동굴 표시인가 이게? 바로 위에 있잖아 음... 저거 뭐지? 가 볼까? 그래 애니 쪽 어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 어 하얀색 동굴 같은 모양 있잖아 하얀색 잘 가보자 어떻게 올라가지?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돌아서 가면 돼 이거 영상 제목에 게임 제목을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귀찮아 하 오시는 분들이 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오시는 분들께 다 안내해줘 어? 그래 너 방장해라 오늘 근데 이거 게임 이름이 뭐였지? 포레스트? 아니 송조.. 송조... 송조 오브... 포레스트? 송조 오브 더 프레스트 같은데 숲의 아들이야? 아이 그... 썬이 아니라 쏜... 그게 있던거 같은데? 아닌가? 몰라 손이 아들 아니야? 쏜은 태양이잖아 아 그치 쏜 쏜 닌 바보야? 아! 야 나 독 먹었어 독 열매 아무거나 먹으면 그래 여기 주워 먹으면 그런건가? 저 위로 올라가면 야 슬픈 사수는 어떻게 그리로 갔냐? 그냥 벽 타고 올까 벽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식인종 마을에 떨어져서 우리가 위협을 받는게 아니라 우리가 평화로운 식인종 마을에 와서 그들을 위협하는거 아니야? 어 비슷하지 잘 살고 있던 식인종들 어 잡았거든 야 이거 오 잡았어 잠깐만 아 나 한테 쳤는데 음 야 여기 사슴 많다 사슴 좀 잡아 사슴 못 잡을 수 있나 지금? 어 어 쟤는 식인종인가? 쟤 뭐야? 이거 뭐야? 어? 거기 발견했어? 어 근데 애들이 뭐야 이거? 왜왜왜왜왜 쟤야야 돼 이거 뭐야 이거 폴리셋 나 여기 돈 어 새총 주셨어 새총 어이 좋겠다 다 덤벼 야 돈도 있어 돈 여기서 돈이 의미가 있을까? 야 여기 동굴 있어 동굴 동굴 들어가 보자 아냐 동굴 뭐 없어 어 안 붙어 어 여기 포개 찍을 수 있네 포개했는데 어? 어? 어 뭐야 이거 야 플레시 어 뭐야 깜짝이야 어 아니다 야 여기 들어갈 수 있어 플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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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식인종들한테 그냥 피규어네 피규어 어 야 gps 안 돼 여기 잠깐만 어딨어 괜찮은거야 이거? 과거에 계신 분들은 재접 새로 고치면 해주시면 됩니다 어 야 야 불 플레시 치자 켜 호래시 플레시 나 호래시 켜고 있다 플레시 아 여기 들어가네 오오 동굴 배경했어 장난 아니다 어? 어? 어 랜턴 같은 어?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? 야 여기 뭐 줄 불 같은 게 있는데 플레시 플레시 어 누구 죽었어 여기서 이게 뭐야 여기 있다 온기 탱크 쓰지? 온기 탱크를 수 있어 아 이거 뭔가 조합할 때 쓰는건가 이거? 안녕하세요 상중하이브이님 뭐야 쟤 야 쟤 뭐야 좋다 야 야 인사봇 좋다 인사봇 아 이거 목소리도 지금 들리는거야? 방송에? 니네 목소리 들리는건 똑같은거지 아 그렇군 아 자 여기 이 줄 갖다가 잡고 뭔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없네 어? 어 그 위에 줄이 있어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어 그러게 뭐가 있으면 지나갈 수 있어 그 반두콩 지우님 감사합니다 아 아 똑바로 말해 뭐야 쟤 술 마 너 술 먹었어? 일하고 있지 무슨 소리야 일이 많이 힘들구나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뭐해 뭐해 계속 여기 있어? 뭐해 나가 나갈까? 나가 나가 줄이 있긴 한데 어 아까 내가 줄이 있긴 한데 여기 뭐가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니까 나가자 제작활 만들게 되게 많다 동물덮도 만드네 와 나중에는 혼자서 그냥 방송해도 되겠다 이건 오래 해야겠다 하루이틀 할게 아니다 야 나 활 만들었어 뭐 이렇게 뚝딱뚝딱 잘 만들어 이거 죄송한데 근데 문제는 화살이 없겠다 근데 화살이 없어 화살도 만들어야지 화살도 만들어야지 뿅 하도 있긴 있구나 어 이거 봐 뿅 내 새총 어디갔지? 가방 안에 있겠지 이거 원래 이렇게 힘들게 봐야되는거야? 음 어 있다 됐다 인벤토리에서 인벤토리 연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게 넓어 이게 생각보다 아니까 보는게 너무 힘들다고 어 인생은 힘들어 야 너네 또 어디가? 물이나 한 모금 마셔야지 아 근데 얘네 얘가 물을 너무 시원하게 마셔서 나도 막 목마르다 아 치크님 그거 보셨구나 타지마! 이거 보셨구나 아 채팅창을 못보니까 뭔 소리지 아 또 밤될려고 그러네 어 그래 아 아닌가 아 조금 이제 얻어주게 있어 8위 갑옷 자창 새총 우와 멋있다 아 글루 왜 왜 글루 가지 근데? 아 윤휜씨 왜 글루가 전혀 느낌표로 가든가 아 내가 사슴 잡고 있는데 가서 갱번 놓잖아 아 아 아 새총으로 멋있게 잡고 있어 어 발 3개 달린 여자 야 왜 때려 윤휜 어 때리면 안 돼요? 걔 착한 애야 때리지마 나도 새총 한번 써봤다 아니 쟤는 도망갈 거면 왜 자꾸 쫓아오는 거야 뭔가 뭔가 꼬시는 게 있지 않을까? 우연이 계속되면 운명이라고 하지 우리의 운명을 뭔가 인연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플라팅하는 거야 어허 어허 다리가 세 갠데? 다리는 중요하지 않아 너무 동물 같다 그 발언 어? 무슨 소리야 선 선 넘지마 나무 막대 선 어 그래요 강화 건축물 아까 내가 다리 세기 할 때는 이 새끼들 다 으으으으 뭐 이렇게 빈 화살을 들고 있을 순 없지 야 난 다음 느낌표로 간다 같이 가 개척자네 기다릴 수 없어 승재 급해가지고 이 자식 같이 가자 난 슬픈 사슴을 따라간다 오이 씨 따라가다가 골로 갈 뻔했네 여기 낭떨어지잖아 낭떨어지야 여기 골로 갈 뻔했다니까 너 왜 떨어졌어 나 골로 갔어 아 있어 아 겁내멀리 있는 거 같은데 오우 여기 떨어지면 안 될 거 같은데 잠깐만 어디.. 야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? 슬픈 사슴 어 나 저기 몇 시라고 해야 되나 북쪽에서 어 북쪽 북쪽 12시 아 근데 길이 막혔어 여기가 야 그것도 그거고 지금 뭐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대바 되나 했어야 되나 아니 이건 진짜 되게 오래 해야 돼 공략도 좀 알아야 될 거 같고 아무것도 없이 하려니까 좀 그렇다 진짜 이게 진짜 맨땅에 제대로 그냥 얹어 놓고 하는 거네 근데 그냥 근데 뭐 조금 알면 시간 맞춰서 하면 재밌을 거 같긴 해 같이 뭔가 하면 음 재밌는 게임에 뭐가 있을까? 하하 하하 니가 왔으면 재밌는 거 많았을걸 너 이.. 아 그래 아.. 나 진짜 일 때문에 못 간 게 너무 한수롭다 많이 했어 일? 많이 했지 새총을 겁나게 쏘는데 사슴이 앉아서 개무시하는데 하하 하하 야 새총으로는 새를 잡아야지 왜 사슴을 쏘고 그래 하산은 잡았지 칼드니까 바로 도망가네 하슴 잡지마 그리고 하하 슬픈 사삭 왜? 슬퍼 슬퍼 하하 미안 하하 야 고라니 잡아 고라니 슬픈 고라니 고라니는 잡아 하하 되게 멀리 갔네 아이씨 뭐야 슬픈 사슴 쫓아다니다가 끝나겠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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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가까운지 모르겠네 아니 너는 여기 어떻게 지나간 거야? 아 거기 오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약간 비스듬히 비껴가지고 내려올테 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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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보여서 너무 기분이가 좋아요 잠깐만요 넌 어딨냐 여기 잘 데도 없잖아 저도 기분이가 좋아요 야 좀 같이 라도 좀 있지 그러니까 갑자기 또 자꾸 따로 놀아 어 뭐야 그 야 어떻게 그러면 다시 돌아가? 일단 가봐 쫓아가고 있어 느낌이면 끝이 보인다 와 보였다 화면 안으로 들어왔어 아니 한참 남았지 아직 그냥 그 뭘 알았는데? 와 안 보이는데? 나는 GPS 안에 들어왔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가지고 핫폴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후르시 붙이니까 더 무서워 뭐 보여줬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나 야 나 횃불 들고 있거든 진짜 무서워 뭐라도 만날 것 같아서 진짜 무섭다 그냥 야 후레쉬 들면서 GPS 못 봐? 어 왼손잡이라서 안 돼 아 생각이 없네 어 깜짝이야 오 사슴도 무서워 아 무서워 슬픈 사슴 아 슬픈 사슴이 아니야 무서운 사슴이야 개 무서워 아 깜깜하니까 진짜 야 완전 깜깜한데? 아무것도 안 보여 오 오 식인종 오 깜짝이야 와 식인종 있어? 어 갑자기 공포 게임 됐어 그니까 일단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야지 그래도 멀미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고 어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초코바 먹어야 되겠다 초코바 어? 아이씨 어우 너무 무서워요 이 밤이 너무 무서워 뭐 비명 소리 들리고 난리 났네 아 이 섬에 니들만 있는 게 아니야? 어 승인종도 있잖아 아니 같은 편에 다른 애들도 있나? 아까 하나 있었는데 버리고 왔네 나 그냥 불 끄고선 가고 있어 그냥 불 끄고 너무 무서워서 옛날에 불 끈 게 나 어디까지 넘겨 아이씨 진짜 저 진짜 어디까지 간 거야 도대체 갑자기 사람 시체 뼈가 있어 세먼 벨인 뭐야 세먼 벨인 뭐야 아 깜짝이야 야 식인종 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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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인종 식인종 아 식인종 무리야 아이씨 아이씨 가장 가장 전투력이 강한 내가 지금 제일 멀리 있어서 아 나는 토끼도 잡은 사람이야 나 블루베리도 먹는다 와 토끼 잡은 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어 아이씨 아까 토끼 못 잡아가지고 어? 난리를 쳤는데 토끼 용사 이제 좀 있으면 내가 고라니를 잡을 거다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어이 식인종이다 어이 뭐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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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개네 대박 어디? 기어다니고 있어 아까부터 기어다니는데 지금 우리 슬픈사슴 만나러 가고 있는 거야? 어 슬픈사슴 탐험대야 지금 거의 혼자서 아 아 어디까지 간 거야 진짜 느낌표만 쫓아가고 있어 나 밀런이야 지금 아 진짜 저 자식 이거 뭐 엄마 차다 산말리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게 후레쉬 배터리 없다 야 후레쉬 계속 쓰면 안 돼 느낌표 거의 다 왔어 이러려고 익산에 먼 길을 달려온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말 오 느낌표까지만 가자 달 어 달이 밝았다 여기 달 안 보여 난 숲이 안전해 한 숲 완전 숲 어이 깜짝이야 왜 왜 왜 이거 뭐 중간에 오다가 핵볼 그 있어 어깨 깜짝 놀랬네 어 나 느낌도 또 막 뜬다 어 띠띠띠 울린다 아 놀랬어 아 여기 누구 죽어있는 거 아니야 또 윤륜하고 왓섭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 같은데 좀 같이 가자 얘들아 좀 기다려줘 어 나 땅바닥에 있는 버섯 먹었어 어 그거 그거 소리 지르지 않아 먹고 나서 멀쩡해 독버섯은 아니었나봐 다행히 이거구만 누구 십자가 누구 무덤이 있어 누구 죽었나봐 여기서 어 윤륜 보였다 어 윤륜 여기서 뭐해 야 프리시 바테리로 달이 세 개 여자는 원래 도망가는 거래 아 그래 야 내가 그러면 뭐 우리 편 만들 순 없는 거야 어 아 이거 놀아두켜야겠다 횃불 만들어 횃불 야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게 다야? 무덤 하나 있는데 이거 뭐 삽으로 무덤 파는 건가 무덤도 아니야 그냥 십자가 하나 박혀 있어 횃불 어떻게 만드는 거야 횃불 막대기랑 천이랑 하면 돼 네 약간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느낌이구나 백이랑 천 어? 왜 안되지? 아 나 하나 있어서 안되는구나 이게 뭔가 뭐라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 야 니가 혼자 가면 뭘 보여드리는데 뭐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니 니가 혼자 가는데 뭘 보여드리냐고 나는 여기 있는데 야 니 화면은 전혀 방송이 되지 않잖아 니 목소리만 나갈 뿐인데 어 뭐야 야 야 야 나 시금중한테 잡혔어 어? 지금이다 사모님 맞아요 저 맞습니다 야 나 시금중한테 잡혔어 나 어떻게 된 거야? 나 죽었어? 나도 잡혔어 너도 잡혔어? 어 뭐야 잘됐다 이놈들아 왔어 버려 하더니 세포를 들고 다니면 안되네 어? 나도 잡혔어 씨 아 뭐야 갑자기 잡혔네 아 다른 애들이야 어? 얘네 뭐야 아까 걔네 아니야 어? 야 야 탈출했어 나도 탈출한다 어 우리 다같이 잡혔네? 우와 한곳에 모였다 아닌가? 아 아닌가? 드디어 맞다 멍청이들 안 보여가지고 멍청이들 잘 됐다는구나 어 야 시금자들 여깄네 같이 있는거야? 어 같이 있어 어 야 가방부터 해서 해야 되는데 가방을 찾아야 되고 근데 쟤네가 공격한단 말이야 야 왓섭은 안 잡혔어? 난 안 잡혔지 좀 구해주러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싫은데 왓섭 버려 하더니 야 왓섭 살려줘 뭔가 보여드려야지 빨리 우리 지금 시인종 마을에 잡혔어 셋이 다 잡혔어 셋이 난 도망갔다 뭐 뭐야? 혼자 도망갔다고? 일단 일단 빠질게 기습 기습하려고 전라 멋있게 왔는데 근데 기습당했어 아이씨 뭐야 나 진짜 멋있게 왔거든 아이씨 아니 또 맞았어 아 아니 배낭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배낭 못 찾으면 여기 이게 도망가도 의미가 없어 이게 빠르게 배낭 메고 도망갈 수가 있어 그래도 배낭 찾아서 도망갔어? 어 오쑤 엽삽한 놈 이게 아 코로나 후유증이시구나 전 세계에서 별로 깬 사람이 없네 이게 되게 어려운 게임이래 아니 이거 어디까지 뭘 화면 다 뭐 이거 어쩌라는 게 너네 아이디 잡혀있는 거야? 뭐야 다 갔어? 탈출했어? 포크 아니 난 지금 탈출은 했는데 계속 쫓아오고 있어 지금 야 어 야 GPS는 어 날 밝았다 나 탈출 나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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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밝았다고? 탈출 탈출 물속에 빠져 죽어 야 날이 밝으니까 아 애들 식인종들이 한 명씩 따라다니고 아 계속 쫓아오고 있네 저 자식 빠져 죽어야 돼 저거 느낌표 배낭 먹어야겠네 GPS랑 아무것도 없네 야 느낌표 안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게 어 계속 쫓아오네 여기 서비도 한 명 쫓아가고 있고 뒤에 아 나 물 마시려고 그러는데 물을 못 마시지 이건 이건 못 마시는 건가? 가방이 없으면 근데 저 가방을 어떻게 찾아 저기를? 무기도 없는데 아니 그냥 막 달려가서 빨리 가방 집으면 도망갈 수는 있어 그 가방 집는 시간이 약간 무적 타입 무적 시간이라 배고프다 전 눈탱이 반탱이 됐어요 속눈썹 레이저로 지지고 왔더니 손 눈썹을 손 눈썹을 손 눈썹을 손 눈썹을 손 눈썹을 레이저로 지지셨다고요?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? 저는 몰라서 나도 몰라 탈출 성공한 듯 어 나도 성공했다 가방 들고 가방 들고 탔어 와 이리 쫄차 다니고 있을걸 한 놈이? 속눈썹 아니 근데 날이 밝아서 지금 좀 괜찮은 것 듯 속눈썹을 레이저로 왜 지지시는 거예요? 아 뭐 속눈썹 저기 제모 이렇게 하는 건가? 모르겠어 속눈썹 그때 안 좋으셔가지고 치료받으신 거예요? 아 속눈썹 아 속눈썹 눈 쪽이 좀 안 좋으신가? 아 가라 가라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그냥 집에 가라 아 찔러서요 고름 차서요 아이고야 아 고름 차셔가지고 지져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아이고 왓썹 나랑 왓썹 나랑 만나자 어 어디야 나 목말라 뒤쪽 거기 물 못 마셔? 어 마시는 그게 안 떠 블루베리 먹으면 좀 차 어 맞아 블루베리를 많이 먹어 조금 찼어 나 좀 구하러 와줘 하하하 하하하 ASMR 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있어? 어 어 이 자식 야 너 식인종 자식 이제 날이 밝았다고 너한테 지지 않아 이제 어 오 제발 나무에 올라가네 나무에 올라간다 자 도끼를 꺼내고 나이프도 꺼내하니까 식인종이 나무에도 올라간다고? 어 되게 날려버네 내려왔다 내려왔다 나이스 나이스 오 잡았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다니 어 뭐야 미안 뭐야 깜짝이야 누가 때렸어 미안 식인종 쏠라 그랬는데 네가 맞았어 하하하 아 속눈썹이 그 자꾸 눈을 찌르셔가지고 제모하셨구나 야 슬픈사슴 구하러 가야돼? 어 뭐야 왓썹 오 왓썹 잔인해 오 뭐하는거야 니네가 먼저 죽인거냐 슬픈사슴 오는데 아니구나 슬픈사슴 나 탈출했어 탈출했어 대낭은? 대낭 그냥 얻어서 탈출했어 근데 계속 쫓아와 지금 그래 계속 쫓아와 우리쪽으로 와 외보고 따라오라 그랬어 아니 아까 저 식인종 거처에 가서 식인종들 거기 보면 도구 같은 거 되게 많더라고 아 거의 슬픈가 슬픈가 반격 오늘 목표는 저 새끼들 잡는거야 반격 어 다시 재정비 해가지고 오자 저 새끼들 야 위치가 우리가 여기 어디야 여기 만났다들이야 어 만났다 야 여기 블루베리 있어 데리빵 와서 쳐 데리빵 와서 쳐 참어 아이씨 야 뭐 니네 다 죽었어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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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픈 사상 아이씨 아이씨 야 왜 다 끌고 왔어 아 정말 화약하다 니네들 야 지금 애들 배고파서 그래 지금 밥을 못 먹었다고 아 어떻게 닮았어 야 오늘 이 새끼들 잡고 족치고 간다 야 운동 좀 운동부터 해 운동부터 목적이 목적이 아 쟤네 끌고 가 쟤네 끌고 가 아 또 잡혔어 아이씨 아 아 진짜 웃겠다 한 대 맞으니까 죽는데 그니까 지금 우리가 체력이나 뭐 이런게 없어 그니까 왜 이렇게 없는거야 와 얘네들 무섭게 달려오네 아 아 아 정비를 할 수가 없어 도망가 끝까지 쫓아와 가자 도망간다 식인종을 내 편으로 만들 순 없나 식인종을 내 편으로 만들 순 없나 그냥 안될거 같은데 아 또 쫓아온다 얘네 몰골이 그럴 몰골이 아니야 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쟤네들 아니 너가 안 달고 왔으면 됐어 아니 안 달 수가 없어 내가 다 뛸 수가 없어 뛸 수가 없어 물에 빠져 죽으면 되는데 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냥 나 그렇게 하니까 떨어졌어 아 계속 쫓아와 쟤 아 천천히 걸으면서 쫓아와 물에 빠져 죽으러 간다 물에 빠져 죽으러 간다고 윤 너 있는 데로 갈게 배낭 들어 배낭 일단 배낭에서 배낭 들고 물에 빠져 그냥 얘네가 수영은 못하나보네 올라가볼까 한번 얘네 물로는 안와 오우씨 야 무서워 아 내 배낭 배낭 못 잡았어? 아 일단 도망만 왔어 몸만 일단 배낭 들고 뛰어야 돼 오 야 얘 엄청 쫓아간다 애들 얘 물로는 안 들어오는데 떠나진 않아 야 조준이 이제 싸우는 거야 너 지금? 어 내가 도끼로 지금 막 깠어 야 야 너 죽어 안 돼 야 난 죽는다 안녕 왜? 어 왜 죽어? 그냥 이 정도 안 쫓아오잖아 어? 아 되게 많이 왔네 되게 많네 여기서 안 떠나 애들이 아 계속 보고 있어 야 어떻게 죽어? 물에서? 물 속으로 어? 물 속으로 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? 어떻게 들어가? 계속 쫓아오는 거 봐 어떻게 들어가? 어떻게 들어가? 들어가? 아 들어가지는구나 물 속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구나 와 구나 아니다 야 나 쫓아오는 놈 내가 때려잡았어 오 진짜? 오? 오 그래 잡을 수 있어 오 이거 얘네들 잡고 얘네들 무기도 가질 수 있는 건가? 그렇지 않을까? 와 저놈들 어떻게 때려 잡아지를 야 제이 거기서 뭐하냐 왜 나무를 어? 물 마실 수 있네요 여기 오 진짜? 오 깜짝이야 이거 나무랑 돌이랑 묶어가지고 뭐 돌돕기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 만들었어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아니다 도망치다 야 너 죽어 너 뭐야 너 도망쳐요 빨리 물 마시더라고 나도 물 마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나는 물은 마셨어 이제 배가 고파 물 어떻게 마시지? 저쪽 얕은 데로 가니까 마실 수 있어 어 나도 물 마셨다 잠깐만 아 어 가방 가방 찾았다 근데 창 없어졌네 수영 겁내잖아 어 저 자식 저거 그래 이쪽으로 유인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다시 자 이러면 친구들 어 왔습니다 아 살았어 살았어 야 다 모였어 자 다 모여 이제 다시 한번 없앤블 아 좋아 좋아 이제 어떻게 정보를 해야될까 우리 이제 끌까? 지금 좀 이제 한방 매겨야지 저것들 알았어 근데 좀 많이 죽어가지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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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오고 있어 좋아 좋아? 쟤네 슬슬 걸어오고 있어 저거 봐 어디에 호수 호수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고 있어 어 그런게? 야 그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금접장에선 좀 불려야 돼 돌 던져있어 아니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니까 식인종한테 쳐맞기 전까지 야 왔어 너 뭐 책 보고 있어? 어 독서 좀 하고 있었지 아 야 나 돌 도끼로 때렸는데 아 양육접전이다 어? 어 나 죽었어 와 내가 잡았는데 너 잡았어? 내가 이상했어 내가 구해줬어 누구를 슬픈 사슴 뭐 구할 수 있나? 얘가 죽었잖아 얘가 안 죽었으면 너를 데리고 갔을텐데 애가 죽어서 내가 너를 치료해줄 수 있는거지 아 나를 외쳐 어 나 얘 잡은건데 어제랑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하루종일 뛰어다니고 밤 11시 넘어서 집 들어가고 오늘은 8시 반에 출근해서 드레싱이랑 약작업 하는데 힘들었었는데 섬님 방송 보니 행복해요 이..이..이..이걸 보고? 이걸요? 죄송합니다 자문지님 고생 많으셨네요 빨리 좀 더 재밌게 해봐 죄송합니다 이거는 부족해 어 블루베리드 자문지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란 말이야 야 우리도 지금 살고 싶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복수뿐이다 뭐 가진게 없는데 지금 일단 목도 마르고 물은 저거 물 마시면 돼 어디? 아까 거기 호수 아까 나는 호수에서 물 마시는 핏이 안 떴는데 그게 약간 사이드 쪽에 약간 얕은데 가면은 마실 수 있어 아하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 잠깐만 나 아까 생고기 있었는데 어 생고기 어 에너지바다 야 생고기 먹었어 어 되게 조금 차네 블루베리 먹었는데 도대체 물은 어디서 마실 수 있는 거여 약간 깊은 데서 먹으면 안되고 얕은데 얕은 데로만 가고 있는데 어땠다 여기 최대한 더 얕 나 있는데 세엄치면 안되 아니 뭐 사발이라도 있어야지 먹는건가 이거 아 아니 물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나 나 있는데 여기 아 나 창 또 만들었어 아 죽었어 이제 아이고 어 나 새총 있다 새총 뒤졌어 이파리가 뭐 새총 내가 뒤질 것 같던데 보니까 어 그래? 안돼? 어 나 지쳤대 방수포를 사용해 임시거투를 만들래 아까부터 그랬어 나는 아까 이파리 이파리 어디있지 아 여기있다 나뭇잎 왜 이렇게 많아 다문지님의 행복을 위해 개인전 팀킬 어떠신가요? 가자 배틀로얄이다 가라 야 쉬어 인디 여기서 이거 이 다음에 어디서 여기서 쉬면 되나 이렇게 아 나 방수포 있었는데 날라갔네 아 아 어떻게 쉬어 이거 이거 어디있어 이네네 나뭇가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뭇가지 있어야지 조합 조합해야지 아 그런거야? 방수 뭐야 그냥 나뭇가지는 안되나? 나뭇가지 돼 있... 근데 왜 빨갛게 빨간 표시가 뜨지? 잠깐만 일단은 막 센트 만드는 거 같애 나무를 거기다 꽂아 그러니까 이거 어 꽂아서 텐트 만드는 거 같애 안 꽂았죠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나무를 먼저 꽂고 나무를 먼저 꽂고 나무를 먼저 꽂고 방수포를 그 위에다 씹어야지 짠 오 어떻게 했어 오 짠 어떻게 했어? 이거를 나뭇가지를 뚫어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 자랐다고? 어 야 게임 저장됐어 어 저... 잘 수 있다 야 이걸로 잔다고? 잘 수 있어 잘 수 있어 야 나 자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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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자자 자자 한 명 한 명 누구야 비켜봐 자자 다 자야돼 다 어 됐어 2명 아 자 왜 왜 갑자기 불을 붙여 3명 뭐야 자려고 그러는데 왜 불을 붙여 야 이거 다 탄다 아니야 빨리 자 야 너네 때문에 짤 수가 없어 가려가지고 야 빨리 좀 됐다 됐다 들어오라고 오케이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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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더 한 명 더 아 했는데 했어 아 됐다 아이고 잠 한번 자기 힘드네 어 밤 됐어 아 배고프대 심지어 또 배고프대 야 다시 자 또 자 또 자 어 못 자네 안 돼 아이씨 망했어 망했어 불이라도 아까 회수 안 돼 이거? 이거 회수 안 돼 어 아 아 아 이게 뭐야 홀리셋 얘 하나 더 만들어 봐 방수포 없어 불 붙었어 빨리 물 속에 들어가 야 쟨 또 왜 저래 어 뭐야 야 시긴종 갑자기 오사람 썼어 이제 케이스 야 물 속으로 뛰어 물러가 물로 물로 뛰어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보다 더 스트레스 받아 식인종들도 물에 들어오나? 아니 안 들어와 식인종들은 물에 들어오나? 앞으로도 도망가면 되겠네 아 아 아 근데 앞에서 안 안 가는데 안 가 안 가 아 이게 밤 돼가지고 이제 어? 누구 하나 들어왔었어 방금 아 목말라 죽을 수 있나?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죽었어 어 어 들어와서 죽었어 진짜? 어 그럼 물 속에 있으면 되겠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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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들어와 아 유희는 이제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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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죽였어 죽였어 에휴 이 자식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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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완전 멍청이네 이거 어 또 없나 이제? 우와 야 여기 우리 둘이 자면은 안되나? 다 우리 한번 자 자는 표시가 안떠 아 안뜨네 어 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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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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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 맞아? 하 이거 뭐 복수할 수 있겠어? 어벤져스 우리 그냥 로사 출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하 야 아까 우리 그러면은 모여서 응 배틀로얄 한번 한거야 네 끝내자 배틀로얄을 어떻게 배틀로얄야 돼? 간호사님들 얘네들부터 좀 도와주세요 우리끼리 붙어야지 우리끼리 야 우리 일단 나가서 다시 들어오면은 새로 시작하지 않을까? 처음부터 다시 응 시작하면 바로 배틀로얄 시작 아하 아 동룡 아 뭐 어떻게 하라고? 응 안걸리고 지금 탈출해 서비는 계속 하고 있는거야? 나 안걸렸어 너 지금 탈출해도 안걸려 탈출해 서비는 계속 하고 있네 아 아 슬픈사슴 뒤에서 돌로 내리찍을라 그랬는데 아 이건 정정당당하게 다 넷이서 딱 동시에 시작해야지 배틀로얄 시작이야 배틀로얄 시작 좋아 여기서 다 체력 회복하고 가야 돼 체력을 어디서 회복하는거야 블루베리 먹어야 돼 아 칼전이야 칼전 도끼론 도끼론 안되나 딴거 쓰면 안돼 칼전 똑같이 해야지 아 왜 니가 정하는데 그러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도끼 도끼전 난 향있다 아니 향은 반칙 도끼까지만 아니 너무 빨리 죽이는거 하면 안되지 재미없지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거야? 그럼 다같이 모여서? 네 탈출할 수 있어? 근데 쟤네 지금 체력 회복하고 오면 안돼 으아아아 쟤네 또와? 즐거웠습니다 어딨어 그니까 우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고 그러고서 대출을 하자고 저는 섬님 빼고 다 생존하시면 그걸로 만족해요 어? 왓쌤 여기에 왜 누워있어? 원하시는 대로 됐네요 어? 왓쌤 내가 이렇게 세웠어 아이 NPC 얘가 도망가네 야 여기 야야야야 같이 싸워줘 뒤에 어? 어디 어디 어? 진짜? 야 우리 쟤 다구리를 잡자 마지막에 생존하는 애가 다리 세 개를 차지하는 거야 야 뭐야 야 기다려 야 내가 한번 찔렀어 와우 와우 나는 왜 오 얘 왜 안 죽어 야 내가 잡았어 아 야 애초에 2를 안 누르고 있으면 여기서 계속 대기하네 그래 그래 어 맞아 2를 누르면 식인종한테 가는 거고 탈출을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식인종 거기 소굴에 가서 탈출을 할 거냐 여기 대기하면서 친구를 기다릴 거냐 그거지 어 그러네 친구를 기다린다고? 아 일을 안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엎드려 있다고 음 그렇지 어 그때 친구가 와서 이제 살려줄 수 있다고 아 풀어줄 수 풀어서 이렇게 아까 내가 너 치료해준 것처럼 야 유인하자 불 붙여 얘 막 대화가 끊기네 불 붙여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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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막 쫓아올 거야 이제 불 붙여서 그래서 지금 유인한 거야 물 속에 물 속에 물 속에 음료는 어디 있어? 아 여기 뒤에 있구나 여기 여기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닌가 봐 왜? 물 마시고 뭔가 이게 아니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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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래 그럼 이거 물도 정화해서 마시는 건가 아니 저쪽에 근데 얕은 쪽 가서 가면 먹었었는데 아니 먹기는 먹는데 아 먹고 나서 얘가 반응이 으악 이런다고 아 근데 목은 어쨌든 축이네 목은 축이는데 이제 저기 다른 쪽이 안 좋아지는 거지 아 그러네 왼쪽에 빨간 게 다네 진짜? 어 야 저 위에 매달려있어 나무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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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? 야 씨 덤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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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야 우리 댁에 지금 되게 비겁해 들어와 이 새끼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 다 죽겠다 야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오 왔어 왔어 좋아 유닛 너 쓰러졌어? 야야 내가 살려줄게 기다려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살렸어 내가 살렸어 이렇게 살.. 이렇게 살렸다 됐어 됐어 복수다 이 새끼들 진짜 비겁해 보인다 복수가 이거였어? 정비해서 뭐 이렇게 가서 습격하는 게 아니었어? 한 명씩 가서 쳐 살리면 되니까 그렇지 한 명씩 가서 쳐 한 명씩 싸워 죽어도 되니까 야 쟤 머리에 뭐 막 끼고 있네 야 얘 뭐야 목이 들고 있어 머리에 야 창 오 죽어 오 야 된다? 어 야 나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쌍있다니까 기다려 기다려 이거 왠지 부비트랩 뭐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어 아까 있었어 어 그런 거 레시피는 있는데 우리가 재료가 없어 지금 어? 야 나 살려줘 야 나 살려줘 살려줘 빨리빨리 나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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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빨리 살려줘 야 해줬다 해줬다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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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0분 삼성들 죽어있어 어 빨리 아 나 또 뒤에 통에서 뒤에서 때려 됐어 살렸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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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뛰어 뛰어뛰어 또 살려줘 아니 야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쟤가 저기 서서 우리를 낚는데 계속 살려줘 야 이제 햇떠서 좀 살려줘 뭐 했잖아 살려줘 물에 들어왔어? 물에 들어왔어 살려줘 나 공격 안 할 거야 나 창 있다고 막 너무 싸웠어 아 이거 식인종이 낚시꾼 같고 니들이 물고기 같다 야 왔다 왔다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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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려줘 야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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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제 살려줘야지 이 자식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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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꽤 잡았어 여기서 야 뒤에 뒤에 야 왔어 왔어 야 도망쳐 오우 살았고 있네 이거 꽤 잡았어 살았어 야 야 다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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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갔어 갔어 다구리 와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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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내가 팔 잘랐어 야 이거 될 거 같애 본진 쳐들어가자 이거 될 거 같애 될 거 같애 될 거 같애 야 나 팔 먹어 나 팔 먹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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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쁘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오 그렇게라도 해야 되나 오오 야 나 또 팔 먹어 아 이거 뭐야 먹는다고 지금 먹고 있는 거야 어 다 먹었다 거 어 이거 진짜 식인종을 먹을 수 있네 야 뼈다기 야 뼈다기 야 뼈다기 야 뼈다기 수집도 할 수 있어 오 뭐야 뼈다 오 뼈 오 뼈 뼈다기 갖다 뭐 만들 수 있던데 야 이거 누가 식인종인 거야 이거 자 이제 누가 식인종이지 야 왜 무기야 야 무기야 야 무기야 야 무기야 야 무기야 야 이 때 자인하다 그치만 살았죠 나 다리 걷고 있어 아우 뭐야 야 문명의 혜택을 어우 극형이야 어우 극형이야 야 가자 안 되겠다 복수 해야 되겠다 가자 가자 이씨끼들 야 복수 혈전 쳐 죽여 근데 아무도 안가 발만해 어디야 위치가 어디지 야 어디야 우리 뼈 얻었어 뼈로 족치면 돼 야 얘 왜 앉아 있어 가 가 가 아니 이쪽 너머 이쪽 너머였던 거 같아 북쪽이야 북쪽 아 아닌가 내가 때렸어 어디였지 이쪽에 어 아이템 획득 따라와 내가 가자 야 이거 뼈가 세긴 세다 어 야 얘가 어 걔한테 시킬 수 있어 싸우기 뭐 따라오기 시킬 수 있어 근데 미안하네 내가 얘 때려가지고 피나는데 아 그거 니가 때린 거였어? 아까부터 피 흘리던데 괜찮아 걔 좀 정신 안 좋아 아니 아니 그렇지 아니지 아니지 그런다고 그럴 순 없이 그러니까 시킬 쪽 마을 시킬 쪽 마을 어디였지? 여기 어디였던 거 같은데 아까 이쪽에서 우리 도망쳐 왔는데 어 여기도 물이 있네 그래 슬픈 사슴 그쪽이었던 거 같아 왠지 야 나 버리고 어디가 시킬 쪽 마을 습격하러 빨리 와 왔어 아니 무슨 깜으로 어 여기다 여기다 왔어 왔어 야 기다려 기다려 왔어 왔어 올 때까지 기다려 빨리 와 빨리 와 우리가 근접 쪽은 되게 불리한데 근데 서로 부활시킬 수가 있으니까 좀 숨어 있어봐 일단 내가 새 총으로 위인할게 어 아니야 아니 일단 기다려 봐 새 총으로 위인할게 어 야 야 야 여기 저기 시킬 쪽 있다 시킬 쪽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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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데 내 앞에 정면에 한 놈씩 한 놈씩 유인 잡아 그니까 한 명은 회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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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을 해 쟤 도망간다 한 명은 이렇게 유도 유도하고 한 명은 쓰러진 사람 이렇게 힐링 어 여기 있어 여기 한 놈씩 한 놈씩 자자 한 놈씩 야 내가 지금 공격하고 있어 나도 공격하고 있어 어 저 턱도 어휴 저 으이야 됐어 잡았어 아니 잡은 것 같지가 않은데 야 창.. 야 저 너 어 야 대체 뭐야 와 새 총도 있네 와 새 총도 있네 어 얘 살았어 어 으이 야 새 총은 전혀 공격력이 없어 어 새 총 하지마 야 얘 도망간다 잡아 어그로용인가 새 총이 왜 이렇게 안 죽냐? 되게 안 죽네? 미안. 아유 이렇게 잔인하다. 와, 준희. 나 잡았어. 잔인해. 칼로 막 찔렀어, 저 준희. 아, 잔인하다.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, 자구리. 야, 갑자기 우리 좀... 갑자기 야만인같이 나쁜 사람 같아. 나 다리 좀 먹고 갈게. 다리 좀 먹고 갈 건데. 야, 근데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해봐. 그치? 이게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지킬 수 있는 거야, 가족을. 가자, 가자. 이게 보니까 식인종들이 니들 전에 왔던 애들이네. 어? 왜? 식인종이 원주민. 식인종이 니들 전에 왔던 애들이야. 식인종이 원주민이겠지.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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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격의 거인이야! 야, 쟤 쟤 조심. 야, 쟤는 안 되겠다. 일단 못해. 어? 아이고, 야, 나도 살려줘. 빨리 빨리 빨리. 쟤는 키가 왜 저렇게 커? 와... 이제 살았지. 됐어, 됐어. 이런 식이면 우리 됐어. 됐어. 싸우면서. 야, 죽어, 죽어. 됐어. 됐어. 야, 역시 다구리. 다구리에는 장사 없지. 다구리에는 장사 없지. 다구리에는... 야, 얘 진짜... 됐다,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. 오우. 오우. 잡았어, 잡았어. 복스. 여기 복스. 됐어. 아직... 아직 살아있나? 어, 잘했어. 징그러워. 멋있어. 어, 여기 누가 잡혀있는데? 아, 신난다. 자, 여기서 이제 뭐 아이템 파밍하자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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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드디어 이제 우리의 아지트가 된 건가? 하이. 복스, 야. 조명 쫓기 있다. 사랑했어. 우리 목표. 야, 우리. 오, 식량이다, 식량. 우리 서로 죽일 뻔한 그 순간을 이겨내고. 아. 우와. 오, 전투식량. 수제창. 어디, 어디, 어디. 여기, 저기 있어. 에너지바 있어. 전투식량은 내가 먹었어. 하이. 하이. 나무를 패서 여기 그 담을 이렇게 만들어놔. 여기를 그걸로 해, 아지트로. 여기. 담을 쌓아, 담을. 나, 나 왜 여기 가방에 돌이 이렇게 어쩐지 무겁더라. 가방에 왜 이렇게 돌이 많아. 뼈는 왜 이렇게 많고. 하이. 오, 배불러졌다. 야, 뭐 먹고 배부른 거야? 나도 좀 줘봐. 여기 있던, 여기 가방 안에 있던 비상, 그 전투식량 먹었는데. 아. 먹을 거 없나? 어? 이거 뭐야, 옷이네? 유형 재킷. 나 옷 주웠는데 이거 어떻게 입어, 어디 있어? 아이템 박스 없는데? 그냥 입으니까 입혀지던데. 아, 입은 거야. 어. 나 후드 입고 있어? 야 야! 야야야야야야야! 너 또 왔어? 어, 나.. 나 쓰러졌어. 아, 이 새끼들 비겁하게. 살려줘. 이벤터를 보겠습니다. 살려줘 빨리. 살려줘 살려줘 나부터 살려줘 나부터 살려줘 살렸어 나부터 살려줘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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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어 왔다 왔다 나 살았다 복수 이게 복수가 아주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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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무서워 목소리 뭐야 이거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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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로프 타고 올라갈 수 있네 오 오 오 안 보는거야 여기서? 어 내가 여기서 망고 우와 멋있다 아이 뭔 소리야 아 시끄러워 못 멋있다 야 나뭇가지가 야 나 지쳤대 나 잘거야 아는데 어디야? 야 저기 보라니 보라니 우리 걔 어딨어? 여기 있다 보라니 잡아야지 창을 만들어볼까? 방수포 방수포를 하나 깔아서 한번 자보자 아니야 내가 얘한테 명령했어 임시 거쳐 그러면 기다려봐 어떻게 되나 어 똑똑해 기다려봐 제가 지금 내가 임시 거쳐 하니까 제가 지금 끄덕끄덕하고 방수포 깔고 지금 그랬어 오 뭐 들고와 들고와 어? 이 녀석 보게 돌돌한데? 하면 할 줄 알아요 야 그동안 되게 좋아해 지가 다 만들어놓고 뿌듯해 하잖아 엄지척 하면서 엄지척 하면서 하하하하 잠깐만 이거를 오 임시 거쳐서 4군데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오 오 이 새끼 지가 만들었다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 보소 야 여기서 한숨 자자 그럼 밤이 되는 건가 또? 자자 빨리 눌러 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안 돼 지금 자면 밤 돼 근데 나 지쳤다고 나도 지쳤다고 진짜 또 밤 깜깜한 데서 있고 싶어? 지쳤습니다 하잖아 불 피우면 되지 여기서 불 피우고 놀아 더 이상 찾아올 식인종은 없을 거야 왜 우리가 우리가 식인종이야 사실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근데 지금 12시 넘었어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지금 몇 시? 헤이 오 마이 갓 아 일단 빨리 한 명 어딨어 왜 안 와? 나 했는데 나도 했어 나 했는데? 아 됐다 역시 밤이다 그래서 목이 마르대 자고 일어났더니 너 어 삐리립 삐리립이냐 너? 길드 이름이? 좋구나 야 야 이거 봐 야 야 내 내 라이터 어때? 하베이디 맞아? 내 라이터 어떠냐고 어? 하베이디야? 어어 아 자동으로 가입이 돼 있네? 내가 아까 해놨어 아 이 새끼들 또 딴소리 하고 있어 아니야 나가? 내 후레쉬 어떠냐고 어딨어 후레쉬 어 이거 뭐야 내 후레쉬 하고 거래하네 어허 내 후레쉬 샀다고 어허 좀 불편해 보이는데 야 괜찮겠어? 야 굉장히 무거 보이는데 왜 이제 어떻게 이제 나가?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일단 저장하고 나가자 쟤구야 쟤 왜 불 붙었어 쟤 뭐야 이거 이거 누구야? 왔어 왜 불 붙었어? 아 내 몸이 태고 있다 근데 이렇게 치면 죽나? 어? 아 이 미친 아 죽는구나 살려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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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는지 몰랐어 나 때리려고 하지마 나간다 죽는지 몰랐어 죽는지 몰랐어 캠퍼파이어 이제 사방에다가 지금 크레이저 나가 크레이저 이제 아 즐거웠다 네 즐거웠다 진짜 정말 이상한 어 뭐야 어 뭐야 누구야 누가 때린 거야 왜 갑자기 나왔어 야 지금 누가 때린 거야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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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리의 이제 식인족이 탄생이다 이렇게 어 동전 우와 야 이씨 배틀 배열하고 꺼 감사합니다 야 이거를 지금 몇 분이 봐주신 거야? 아니 왔어 한 26분 정도? 아 진짜? 아 26분의 소중한 시간을 정말 낭비한 것 같아 부럽다 야 재밌었어 아 너무 재밌다 뭐 윤륜 나가버렸네 아예? 슬픈 사슴 뭐해? 나? 나갔어? 부활하게 했는데? 그럼 나와 탈출해 아 야 왜 왜 너한테 맞아 죽었는데 왜 여기서 묵혀있냐? 니가 부활하게 하면 무조건 이리로 오나 봐 아 아 어 어 부활하면 나 또 때려 윤륜은 죽은 채로 나가버렸어 나가는 거 아닐까? 나가야지 아니 근데 그래도 살리고 야 너 불탄다 니 몸에 불타고 있다 슬픈 사슴 어 그래 그래 뭐야 뭐야 난 저 흠인데 이거? 불탄한 고란이다 아 저기야 사슴이야 고란이 아니야 아니 불은 왜 이렇게 여기저기 막 감정처럼 파놓은 거야 내가 내가 막 불 붙여놨어 지금 랄랄라 아 분위기 좋다 아 아 근데 별이 없는 게 아쉽다 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 달이 엄청 밝네 달이? 달이 밝다고? 어 그러네 아까 아 어 이게 그 구름에 가려지면 또 흐려지네 달 주변에는 저기 아니구나 나뭇잎이구나 저거 어 어 시체 옆에서 보닥불 했더니 시체에 불 붙었어 어 먹어 압소사 아니 먹긴 좀 아까 센 것도 먹었는데 아니 어? 나 팔다리 다 먹었는데 너 그런 사람이었어? 아 이 게임인데 뭘 자몬지님 5천원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우와 심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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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무리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했네 나중에 제가 따로 혼자서라도 한 번씩 해볼게요 좀 다음에 좀 해보고 우리 좀 알려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근데 알려줄 게 있을까? 그냥 우리는 이거를 뭐 만드는 법을 최대한 많이 봐야 될 거 같아 흐으 그러게 아 그리고 하긴 뭐 그거랑 이제 미션 느낌표 이런 거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보고 내년 1월에 즐거운 알겠어 이게 지금 2만 5천 2만 6천원이었나? 2만 6천원짜리 게임인데 지금 아니 근데 재미는 있어 뭔가 굳이 막 뭘 하려고 안 해도 식인종한테 맨날 맞아 죽잖아 그냥 뭔가 아니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노는 게 재밌어 그냥 아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아우 재밌었다 안녕 우와 너 제일 무서워 뭐 조수 조수 아까부터 무서웠어 머리에 피 흘리면서 나 쳐다보고 있었어 안녕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수콜님 10개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했다 하고 이쪽으로 불 6 7 감사합니다.